내 병에 뽕뽕하고 멀람으로 가시나봐 오실 때 좋은 선물 많이 갖고 오신대지 집이든 걱정 없어 엄마가 있으니까 배틀컴 캐릴라들 혼정 내어주어요 맹어부대 우리 아빠 넘버원 아빠 월남은 더운 나라 비가 많이 온가지요 월남은 더운 나라 아빠가 보낸 편지 나로 읽어보았어요 훔치는 염려 없어 공부도 잘하니까 배틀컴 캐릴라들 혼정 내어주어요 맹어부대 우리 아빠 넘버원 아빠 학교 ! 한글자막 by 한효정